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보컬리스트 벨라제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의료진분들과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잠시나마 신나는 음악으로 짐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모두 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만은 걱정 내려두시고 마음껏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이겨야 할 코로나라면 이 노래를 같이 불러 희망을 얻어라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여러분 다같이 하실까요? 차차차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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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자 잊자 오늘만은 코로나 잊어라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함께 다함께 차차차 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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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함께 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 지갑이 타임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쌍해지고